왜 나만 겪는 계란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호란의 태평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권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언뜻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바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흐르는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의미 더욱 나름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언뜻 앉아있을지라도 남들 언뜻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바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gem을 내세요 ieben 찬양 accept Lets обя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